제주 자 3두 준비하시고 체크할 때 순서 안 바뀌게 앞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체크하면 안 돼 한 번 더 한 번 더 안에 중 맞춰 체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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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공 맞춰서 밀어 세게 미지 말고 정답은 순서 상관없어 정답은 순서 상관없어 정답은 순서 안 돼 흠 2두 준비 3두 1두 1두 준비 1두 준비 고맙습니다. 3조는 선두가 제일 아웃이에요 네번째가 제일 안쪽이고 자 1조 타이밍 맞춰주고 앞에 보면서 2조 준비 2조는 선두가 제일 아웃이 되잖아 정리 그대로 유지해 올리지 말고 붙었다 1번 제일 아웃으로 무료 2조는 선두가 될 것 같네 3조는 섹시한 1조는 선두가 제일 많네 급하게 안해도 돼 가요 누나 자, 받아야 돼요 유림이 속도 맞춰줘야 돼 두조 두조 자, 요거 하고 끊어서 갈게요 얍 병원아 병원아 끊어서 간대요 다시 할게요 저한테 끊어서 간대요 한 번 더 봐 일식 자, 모욕 오실래요?